원래 이틀치 식량을 하루만에 다져버렸어요. 특히 좋아가지고. 다 떠. 다 떠서 보니까 이렇게 그냥 산 넘어갈 때 야크하고 같이 자면서 또 이렇게 넘어가. 야크가 소중할 수밖에 없지. 야크 굿. 베리 굿. 야크. 딴네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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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크 딴네바. 야크 감사합니다. 어? 패밀리? 예. 어 패밀리? 어? 몰드 브라더? 어. 형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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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. 제 나이가. 서른. 어. 아홉. 서른. 아홉. 제 나이가. 스물. 일곱. 아홉. 아버지가. 마흔. 어. 아버지가. 마흔. 마흔. 응. 아버지가 마흔 살. 마흔? 형. 아버지가 마흔 살. 우리 형님이. 브라더. 브라더. 어. 감자. 어. 포테이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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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 어떻게. 눈은 다 온거야. 똑같지요? 어. 아아. 와. 이 하늘 아래서. 우리 약화하고 이사회 모닥고 피워놓고. 이건 영화네요. 진짜 놀래서. 이렇게 오늘 언제 보겠어? 자, 갑자. 갑자. 오. 워터? 응? 알코올? 응. 알코올? 전통 술 같은.. 깜짝 놀래셨어. 미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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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? 미쳐. 야, 미쳐. 아니, 맛있어. 맛있어. 그.. 뭐지? 약한 정종? 네네네네도 정말 약한 정종 맛이야. 너무 좋아.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. 지금 그 어떤.. 여기 이제 고산이다 보니까 이게 막 약간 어질어질해요. 마치 술에서 들깬 듯한 그런 증상이 와요. 그래서 왜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마을보다 더 높이 올라왔거든요. 태어나서 이 높이까지 지금 처음 올라왔는데 말투가 원어로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. 이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고 이분들이 드시는 술도 받아 먹어보고 혀도 살짝 꼬나져보고 금방 쉬하던데요? 우리가 정말 피곤할 때 소두 한 잔만 먹어도 예, 확 올라오잖아요. 그거였어요. 근데 너무 좋아요. 우리 형님들 너무 좋고 같이 오면서 너무 정이 들 것 같아요, 정말로. 또 다른 게가는 뭐, 내는 결론.. 선생님.. 한번 가게ана.. 주의하니..